요즘 밤마다 중잔마마와 말씀을 나누시더군요. 무슨 말씀을 그리 나누십니까? 내가 꿈꾸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전하의 꿈을 함께 나눌 사람은 제가 될 줄 알았는데 마마가 그리 할 동안 제가 한 일은 고작 거짓에 휘둘린 것뿐이네요.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습니다. 동봉선숲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. 알고 계셨군요. 그런데 어째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? 달라질 것은 없으니까요. 어째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? 전하의 마음속엔 더 이상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저를 보는 전하의 눈이 전과 같을 수가 없는데 그저 단 하나의 거짓으로 인해 너와 보낸 시간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. 너와 2년간 마음을 나눈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? 저를 위해 모른 척하셨겠죠? 전하는 그런 분이니까요. 다 알면서 모른 척 잘 준다고 해서 제가 행복할 거라 여기셨습니까? 하진아... 저는 중전 마마를 모함했습니다. 제가 국고의 집에서 장부를 찾아 대비마맛게 넘겼습니다. 아니, 어째서? 중전이 미웠습니다. 그 장부를 보고도 몰랐느냐? 내게 필요한 물건이란 것을... 알고도 그랬습니다. 어째서 네가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? 나의 꿈을 그 누구보다 잘 알던 네가... 나의 꿈을 짓밟다니... 저의 꿈은... 저의 꿈은 전하였습니다. 그런데 전하의 마음이 중전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. 나를 위해 애써 노력하면서도... 어쩔 수 없이 이끌리는 전하의 모습을 보며... 저는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. 그렇게 저를 잃어갔습니다. 아... 아... 아...